자 나스닥 선물이 아주 강하게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 3.25%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. 오전보다 많이 올랐죠. 1% 가까이 더 상승했습니다. 자 이런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는데 자 이 분위기에 그대로 전달 받고 있는 hlb 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. 자 이렇게 hlb는 강하게 상승을 하고 내려오질 않죠. 아주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자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런 상황을 좀 보면은 공매 세력들이 상당히 위축이 된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. 이제 장 끝나고 나올 대책에 대한 그런 심리적인 위축이 hlb에서 아주 지금 잘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거기다가 이제 나스닥 선물이 3% 이상 상승을 하다 보니까 이제 hlb 외인하고 기관이 좀 들어오고 있죠.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부분은 이제 이 시장 전체적으로 hlb를 공매 세력들이 계속 공격하기에는 좀 우려가 좀 쉽지 않겠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자 그렇게 본다 그러면 hlb는 지금 공매 1위죠. hlb가 코스닥에서 공매도 1위 종목입니다. 자 그렇게 보면은 이제 장 끝나고 나올 대책이 조금 강하게 나타난다 그러면 hlb가 가장 수혜를 볼 수 있겠죠. 공매도가 가장 많은 종목이니까 수혜를 볼 수 있을 겁니다. 자 그러면 공매도를 이렇게 공매물량을 가지고 상당히 크게 누르는 힘이 좀 위축될 만한 그런 조건이 나온다 그러면 이제 공매도 입장에서는 나스닥도 반등을 하고 각종 대책들이 각국에서 쏟아져 나오고 그런 부분이 진행이 된다 그러면 확산이 되는 그런 상황이 아주 심각하게 더 크게 확산된다는 이런 소식이 나오지만 않는다고 하면은 이제 바닥은 잡아내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. 자 지금 탄탄한 하반 경직 상태를 만들어 주고 있죠. 자 그런데 이제 시장은 완전한 바닥일까. 자 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조금 불확실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지금 어제 이 7% 정도 하락했죠. 미국이 그러고 나스닥 선물이 3.3% 정도 반등을 하고 있는데 큰 하락 이후에 대책이 나오겠죠. 오늘 이제 대책이 나올 거고 그 대책 우리나라도 나오고 미국에서도 나오죠. 그 대책이 나오게 되면은 기술적인 반등 구간도 반등이 나올 만한 시점이고 어제 워낙에 크게 하락을 했으니 그렇게 볼 수 있겠죠. 자 그리고 대책까지 추가가 되니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로 공매 세력은 조금 위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러나 완전한 바닥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좀 확산되는 부분이 마무리됐다 싶으면 어떤 나라에서 또 많이 발생했다 또 많이 발생했다 이런 소식들이 자꾸 나오죠. 이탈리아가 우리나라를 넘어섰다 이런 소식이 또 나왔습니다. 이제 그런 부분들이 또 하나씩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면 이제 또 투자 심리가 조금 위축이 되는 상황이 또 발생할 수도 있겠죠. 그런 부분이 조금 투자 심리를 들었다 놨다 하는 그런 변수로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좀 시장의 영향을 계속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. 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아주 강력하게 좀 확산이 되는 그런 소식이 아니다 그러면 각종 각 나라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대책들 금융 대책들이 힘을 발휘를 하게 되면은 이제 바닥을 좀 잡는 그런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자 지금 HLB 정말로 강력합니다. 지금 바닥권에서 이제 오해선을 뚫지는 못했지만 거의 5% 수준에서 잘 버티고 있죠. 5% 수준에서 잘 버티고 있는데 외국인하고 기관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. 58억 37억 정도 되죠. 끝나봐야 되겠지만 지금 한 시쯤에 다시 대량 매수가 들어왔고 기관도 좀 들어왔죠. 자 이렇게 한 5% 수준에서 잘 버텨내고 있습니다. 아주 강력하죠. 자 이제 한번 치고 올랐다가 내려가지 않고 계단식으로 아주 따박따박 딴딴하게 위로 치솟아 올라 서고 있습니다. 자 이런 모습은 아주 강력한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이 부분이 외인하고 기관들의 매수가 강하게 나오면서 이렇게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. 자 지금 이 공매도가 나오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지 않고 있죠. 계속 이 참고를 보면 한국증권 계속 사고 팔고 키움 사고 팔고 미래가 사고 팔고 자 그런 모습입니다. 그 외에 지금 공매 창구로 활동을 할 만한 그런 부분이 보이지 않죠. 그런 부분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외인하고 기관이 이런 지금 창구를 통해서 지금 공매도 상환을 공매 상환을 좀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 정도로 아주 강력하게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. 자 공매도는 오늘 뭐 별로 일을 안 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. 자 그리고 삼성전자는 한 0.5% 정도 이렇게 올라서고 있고 자 지금 이제 코스닥이 외국인이 마이너스까지도 돌아섰다가 지금 다시 올라서고 있죠. 자 83억 정도 매수 들어왔습니다. 그리고 거래소는 조금 아직까지도 좀 심각합니다. 아직까지 7천억 가까이 팔고 있죠. 지금 오늘 이 정도 수준이면 한 8천억 수준 매도로 마무리 될 걸로 좀 예상이 됩니다. 자 이런 모습으로 보면은 아직까지 이제 이런 부분이 시장이 완전히 이 안정세를 찾았다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.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죠. 자 이런 분위기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자 아무튼 지금 HLB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 선물이 강세를 보이고 공매도가 나오지 않으니 계속 좋은 흐름이 단단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. 자 지금 오르고 옆으로 기다가 또 오르고 조점받고 또 오르고 자 이런 식으로 정말로 단단하게 올라서고 있죠. 자 이제 8만 7천원 수준까지 이제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. 자 이제 공매도 확실히 확실히 이 HLB는 이 공매도 세력에 의해서 상당히 주가가 자지우지 되었다라는 게 오늘 딱 보여지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자 지금 오늘 이제 대책이 장이 끝나고 나왔을 때 이 공매도가 지금 HLB 입장에서 봤을 때 이 공매도를 이용해서 주가를 자지우지 하기 힘들만한 그런 대책이 이제 딱 나오게 되면은 이제 HLB 입장에서는 크게 뭐 걱정할 만한 부분은 좀 사라지는 부분이다.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됩니다. 이제 여기에서 외국인의 매수만 이 거래소지만 이 HLB는 코스닥이지만 이 외국인이 거래소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는 부분이 내일이라도 이제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난다 그러면 상당히 이제 단단하고 정상적인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아주 크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. 자 이제 아주 좋은 흐름이죠. 2시인데 2시에 지금 5% 수준에서 지금 이렇게 단단하게 이격을 벌리지 않고 열기를 장중에 좀 식혀가면서 이렇게 계단식으로 밟고 올라서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은 아주 좋은 상승 흐름이다.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이제 이 시장이 이제 크게 주저앉는 모습이 보이지만 않는다고 하면은 이제 하반경직은 어느 정도 만들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고 그런 환경도 조성이 될 거다라고 보이집니다. 이제 오늘 오후에 장이 끝나고 나올 그 대책이 얼마나 강도가 강력할지 그 부분이 이제 좀 주목될 만한 부분이다.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. 자 이번 시간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